이제는 저희는 자, 이제 런스 훈쭈기 하겠습니다. 홍콩! 아유, 리얼2팀이 이제서야 우리 홍콩에 따라오게 되셨네요. 머리가 진짜 신기하죠. 저는 파마를 하지 않았는데 자꾸 알아서 꼬이고 집에서 드라이하지 않는 이상 자꾸 이런 컬이 나와요. 제 머리 감고 나오면 딱 이런 컬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싫었는데 지금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 생머리였습니다. 잠깐만 기상이 됐어. 초등학교 졸업 사진 많이 보셨죠? 저, 그때 생머리였어요. 제 생머리였는데 어쩌나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살펴보기 싫네요. 아이고, 무슨 일을 저희 연습을 하고 있고요. 아, 저 우리 형 주변이 컨디션한테 잘 안 나요. 컨디션한테? 컨디션한테 진짜 진짜. 오, 사자머리. 아이구, 호수, 호수! 어, 눈이 진짜. 아이고, 사자. 가만히 있어 봐. 사진 촬영과단. 오늘 약간 옷 스타일 좀 보십시오. 정말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 분 같아요. 그냥 약간 옷도 약간 누르셔야 누르셔야 누르셔야. 굉장히. 머리 스타일. 대박이요? 대상에. 저는 인물 사진을 찍는데요. 그냥 날 신경 안 쓸 때 찍어야 돼요.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 홍콩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콘서트 리허설을 위해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콘서트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윤준 씨부터 마이크 체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체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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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축하시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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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 momento입니다. Élëート part . 유니어 맞을게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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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часть стать. 아.. 틀isel 5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챡 1, 2 마이크 션 이 Vijazo 벌써 알았는데요 마이크 틀리나요 지금? 마이크 Brennan 리허설 시작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은 공연하기 20분정도 전입니다. 뭐 없어요? 여기 바로 바다고 공연장입니다. 그쵸. 이렇게 팬 여러분 뒤동산 별로 못 보신 것 같은데 자 저희는 여기가 뒤쪽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여기 장비들이 이쪽으로 들어가죠? 여기는 문에 들어가면 바로 무대입니다. 무대 뒤쪽군요. 그 다음에 저희는 차 타고 이리로 들어와요. 도착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면 자 도착! 네 안녕하세요. 태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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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로? 홍콩이죠. 홍콩 공연입니다. 홍콩 공연 백스테이지입니다. 네. 여기 정말 많은 분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여기 보세요. 저희와 함께 있었던 여기 테일러 스위프트 양 중에 또 여기 또 대단한 분 한 분 또 있죠? 브루노마스! 브루노마스 예. 네. 브루노마스가 대체 무슨 노래야 그거? 최저 한번 불러주세요.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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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최저 몰라요? 자 안 나와. 안 나와? 안녕하세요. 여기 양병직씨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광열이 형 열심히 뵙고 있습니다. 네. 광열이 형이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연습하는 우리 카색은 댄서 네. 우리 성민이 형입니다. 아 예. 컨셉 잡았는데요. 여신이 연습하네요. 여신이 연습하네요. 되게 오랜만에 저희 트피언 콘서트에 와가지고 아유 안무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네. 계속 갓세븐 거 다 따라다니시다가 오랜만에 저희 거 왔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남융이 형 여기 지금 핀 꼽고 계시고요. 네. 이거 뭐 스율러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뭔데 이거? 왜 이거? 레알투피엠.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보여요. 그런 마음가 진짜 좋았어. 좋았어. 공연해. 사이브구야 완전. 눈에다 마이크 찬 거야. 우영이 원래 눈으로만 하거든요. 야 이 소리가 안 돼. 야 이 소리가 틀어보자. 아 진짜 방금 했단 말이야. 심심해서 하고 있는 거야. 사실 부끄럽게 만들어 사랑을. 어. 힙합으로 가는 거야 이제? 당연히 심심해서 하는 거야. 힙합으로 가는 거야. 진호가 진호가 아무것도 없어. 진호가 힙합. 힙합의.. 힙합 인생의 시작이 지금 첫 그림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힙합! 진호가 힙합인생의 시작이 지금 월드스쿨 이런게 근데 뭐. 이제 없어. 이게 뭐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난다. 아우! 아 이거 너무 뻔해 진부해 지금 바꾸려고 잘하고 있네 좋네 이거 내꺼야 엔드폰이야 너랑 껍데기가 없어가지고 똑같아 지금 자 이게 몇 돈이고 이게 몇 돈이고 몇 돈 금 인터뷰를 잠깐 하러 가야 되거든요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상한! 나 와봐요 나 와봐요 우주노 말쓰 우주노 말쓰 오케이 끝 아 여기 자 빨리 갑시다 우주노 말쓰 주노 파이브 요것은 이제 저희 2PM에 이제 사진촬영하는 곳이고요 제가 준비하고 짜잔하고 나타났죠? 반가워요 이게 평소에 저희는 이렇게 안무를 까먹었을까봐 이런 디테일이 있는 아이템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도 생각할 때 이런 표정이 있어요 안무들 만나면 저 사진 찍으러 갈게요 여기는 홍콩입니다 홍콩 공연장 저희 홍콩 콘서트는 여기서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제이전 마라스 그 다음에 마룬5 다음에 이렇게 보면 쭉쭉쭉쭉쭉 보면 타일러 스위프트 있고요 여기도 제이전 마라스인 것 같은데 여기 아 브루노 마스 자 오늘은 재미겠죠 발렌타인인데 발렌타인 발렌타인 오늘 저희 온마타인 요! ready to go crazy tonight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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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만 미칠 도로 달리자 아리야 미친 거 아리야 아리 미친 거 아리야 아리 미친 거 아리야 아리 미친 거 아리야 아리 미친 거 아리 아리 피에port Idaho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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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픈